인터넷에서 하셨던 룩은 화찌거리 깔끔하게 사이버 장례식 하겠습니다 사이버 장례식 근데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면은 아 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엄청난 환일 존수 저런 것 같은데 다른 스트리머들은 방송하다가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지? 결혼식 때 결혼식 결혼식 일단 장례식은 좀 보내고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방송을 안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방송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방송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이미 지금 40대 가리간다 이미 40대 가리간다